한국국토정보공사 고객님 고객님 언니가 가고 또 고객님 어쨌든 그 다음 다같아 고객님 또 왔던 당굴되었네 고객님 고객님 한사람이 오가 있어야 할까요? 고객님 고객님 불러야 할 줄 알잖아 시작! 고객님 고객님 어서오세요 아니, 이렇게 할게요. 품질 좋아, 또 왔어, 황골 배었네 오, 잘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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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고객님 고객님 어서오세요 품질 좋아, 또 왔어, 황골 배었네 와,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잘 됐어요? 잘 됐을 것 같아요. 1억 모임 채 넘는 거요. 오늘 얼마요? 안 됐으면 다시 해, 이제. 수령료 얼마? 거꾸로 찍었나? 뭐야? 와, 멋있어. 멋있어, 멋있어, 멋있어. 한번 들어보게, 노래판이. 아주 멋있어. 미끄러기